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망입니다. 이번에 보실방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솔향기라는 원룸이고요. 200에 35로 나와있고 수성시향역 인근에 있습니다. 현관부터 한번 보실게요. 현관에 들어서시면 오른쪽에 신발장과 함께 방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 쪽에 부엌이 있는 구조이고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및 싱크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보면 요런식으로 직사각형의 방이 나오는데요. 요런식으로 에어컨 하나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쪽에 베란다 쪽으로 나가보시면은 요런식으로 세탁공간 세탁 빨래거리 위치하고 있고 요쪽으로 창으로 채광이 매우 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틈새 수납공간 같은 게 있고 뒤쪽으로 화장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솔향기 원룸이 있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